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그 사람이 아주 깊숙이 관여되었다는 것은 대부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세력은 그냥 덮고 넘어갈 모양입니다. 10월 25일날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 형식을 취한 그런 기사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그런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대장동 전체 개발이익의 배분이 민간업자들에게 지나치게 돌아가지 않도록 맹악하게 브레이크를 걸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2015년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황무승 사장입니다. 그를 퇴임시키는 일과 관련된 녹취록은 바로 이재명 시장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맹악한 의도를 갖고 이 일을 추진했다 이런 부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단서들이 나오게 됩니다. 2015년 2월 6일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황무승 사장은 유한기 개발본부장의 사퇴 종룡으로 당일날 사표를 제출하게 됩니다. 문제는 황무승 사장의 퇴임 이후에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 배분 구조가 크게 바뀌게 됩니다. 수익 배분 구조가 크게 바뀌도록 하기 위해서 황무승 사장을 퇴임을 시킨 겁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황무승 사장의 사표를 받으려고 전방위 압력이 행사되었는지 그 이유를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황무승 사장의 사퇴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황무승 사장의 퇴임 이후에 수입 구조는 극적으로 변합니다. 공사의 50%의 수익 보장 이것이 1월 26일날 결정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전체 개발이익의 50%를 성남도시개발에 귀속되도록 한다. 이것이 1월 26일입니다. 바로 2월 6일날 황무승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중도 사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난 2월 13일날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한 공모지침서가 공고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황무승 사장을 퇴임시켜야 그 다음에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할 수 있다. 그것을 유동규라는 기획본부장이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결국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결국은 주도했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인기를 절반 정도 남긴 황무승 사장을 강제로 퇴임시킨 데는 공사수익 50% 보장을 삭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아일보 취재기자들은 이렇게 분명히 지적합니다. 2015년 1월 26일날 성남시투자심의위원회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에 따라서 50% 이상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의결했다. 투자심의위원회 시행세측에 따르면 의겨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추진에 반영돼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과 여흘 뒤인 2015년 2월 6일날 황무성 전 사장이 사직체를 제출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현재 기준으로 3,500억 정도인 50% 수익 방안이 사라지고 공사가 고정이 약 1,822억만 가져가는 내용이 담긴 공모지침서가 2월 14일 공고된 것이다. 공모지침서는 정민용 변호사가 작성했다. 정민용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공사에 입사했다. 막 켜진 거죠. 누가 주범인지 누가 종범인지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동아일보의 취재기사를 보고 독자 B씨가 이렇게 지적합니다. 찬성이 263명 반대가 4명입니다. 누구누구가 유동규를 시켜서 황무성 사장을 밀어낸 이유가 화천대유의 사입수익금을 왕창 몰아주고 뒷구멍으로 이 돈을 뽑아내어 뭐뭐의 배를 채우고 그 돈으로 선거자금으로 불법 사용해서 계획적으로 해먹은 사건이네. 두목은 누구누구이고 부두목은 유동규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가는데 걸림돌인 성남도시개발 황무성 사장의 사표를 받아내는 과정은 더욱더 볼만합니다. 10월 25일날 채널A가 입수한 2015년 2월 6일 녹취록에는 이재명 지사의 일처리 방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지시를 받아서 그의 첫근인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적극적으로 사표를 압박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채널A가 입수한 당시 황무성 사장과 유한기 개발본부장의 대화 녹취 파일에서 황무성 사장은 유한기 본부장에게 시장 허락을 받아오라고 그래 라며 사보 제출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유한기 본부장은 사장님이나 저나 뭐 빼기 있습니까? 유동규가 앉혀놓은 것 아닙니까? 아이참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이미 끝난 걸 미련 그렇게 가지시면 어떻게 합니까? 시장님 명을 받아서 유동규가 한 거죠. 시장님 명을 안 받는 유동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삼척동자가 아는 것이죠. 그러자 황무성 사장이 내 주에 내가 사표 제출을 해 줄게. 그러자 바로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당시에 개발본부장은 아닙니다. 오늘 해야 됩니다. 오늘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다 박살납니다. 아주 꼴이 꼴이 아닙니다. 유한기 개발본부장은 당일 하루 동안 오후 3시, 6시, 8시 반, 9시 반 등 황무성 전 사장을 세 차례 면담한 뒤 밤늦게 결국은 사표를 받아 냈다. 바로 이날이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설립일입니다. 황무성 전 사장의 사태로 유동규 전 직무대리가 기획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장 직무대리를 깨차게 됩니다. 이때 화천대유의 민간사업자 선정과 화천대유 측에 엄청나게 유리한 사업협약 및 주뷰협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6일날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어떻게 독자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을 사표를 압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처음부터 관여했다는 겁니다. 결국 수익배분구조를 민간에게 천문학적인 그런 이익이 가도록 한 핵심인물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을 이렇게 보면 기사를 읽은 신민피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데 판검사 사법부가 썩고 작동도 못하니 민주화 투쟁했다고 자랑질하는 586에 앞장서서 정권의 주군으로서 하고 중국과 정원의 북한과 뭐가 다르냐? 이 꼴 보려고 내가 살아야 되니 참 손자 세대들이 불쌍하다 불쌍해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10월 25일 날 경기지사직을 사임하면서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장담합니다. 부동산 문제 때문에 대당수 국민이 고통받는 이 현실은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자신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뻔뻔한 이야기를 하고 다닌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정상국가입니까? 어떻게 정상국가가 되겠습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누구를 두둔하고 두둔하지 않고 문제를 떠나가지고 사람에게 누구든지 정의감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 되겠습니까? 이 한건으로 이제 끝나겠습니까? 얼마나 엉망진창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게 꼭 한 가지를 보면 한 가지만 봐서 되냐 이야기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으로 내보내는 거죠. 어쨌든 성남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언론사들이 참 열심히 취재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채널A가 확보한 그런 자료나 이런 걸 상당히 귀한 자료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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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